오늘 참새 영상 붙잡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팝콘TV 하는 조선참새인데 정말 내 큰아들 같은 존재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죠 우리 참새꺼를 여러분 팝콘TV 방송이에요 지금 방송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조선참새 한 번씩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우리 참새 방송인데 이쪽에는 팝콘TV를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애 못입어 이쪽에는 제가 유튜브를 잠깐 틀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서 우리 참새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부작권 없는 누나지만 조금 힘이 보태고자 제가 오늘 이쪽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팝콘TV입니다 아프리카TV가 아니고 팝콘TV에 조선참새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게스트로 나왔다고 소고기 안창살 오늘 소고기 안창살 사주네요 쳐먹고 방송값 하고 가라고 갈때 좋대품데 운동한 신발 끈 매일 때 조심해라 바로 튀어야 된다 바꿀 때 일단 니가 지켜볼거라 사주면 사주만 사주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모양양 맛있다 고기도 입에 살살 녹아요 살살 다파리노 미션 실패했어. 맛있다. 이렇게 먹으라고? 왜? 왜? 대충이 있는 것 같아. 대충이 있는 것 같아. 생고기도 안먹거든. 맛있다. 다파리노 미션 실패했어. 미션 실패했어. 미션 성공을 한 번에 하는 것 같아. 보여줘. 한번도 못 봤다. 미션 하는 것 같아. 잠깐만요.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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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비비 솟는다. 솟! 감사합니다. 야영 내 돈 안낼 때 이럴 때 많이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알겠나? 빨아라. 빨아라. 막 집어 돌리. 덜이거든. 수술을 쳐놓으라고. 입안에. 직구소칼과 피통 싸더라도. 일단 수술을 내야 된다. 고마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사람이 이런 생고기를 많이 먹으면 강지들도 그렇거든. 이런 생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더 근심해진다 하더라고. 육개 같은 거. 뭔 얘기인지 아지? 안그래도 거짓는 데다가 이런거 처먹었어도 되겠니? 음 맛있다 맛은 있네 맛은 있어 응 맛있다 원기 회복하려고 볶음 다 처먹어요 소주 안 처먹고 맛은 있네 야야 오강 깨지는거 아니다 아침에 오강 깨지는거 아니냐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음 고기다 떨려준다 음 아쉽게가 대가빨리 어디가가 치가 밀고 와가 상파라에가 와가 대가리 밀어내고 무슨 미션인데 내가 밀고 가라고 밀고 먹고 싶어 어? 미국 여자 꼬치기로 했는데 먹고 있었어 어? 이게 안됐어? 이걸로 씩? 너노? 아 힘들다 니가 씩가 존많하잖아 아 참패야 그거를 참고해라 무슨 사람이 키너끼야 11cm 씹고 나가라 그럼 뱃지 안 되나? 네 드럽봐야 하하하하 사람 어디 어디가고 장소리가 모르고 장소리가 모르고 장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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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아이가 어? 결혼식같이 가봐라 손에 찌바 국수하고 장소리가 최고 아이가 그렇지 그렇지 고기는 없다 장소리가 나가면 돼 이건 왜 쯔게 나가네 어? 육효가 왜 쯔게 나가네 어? 고마에 희안하네 고구 우기가 심상하니까 잘 찔다 응 어? 근데 1인분이 얼마인지 여기 어딘지 어 답변에 이따 나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미구요 나가면서 가격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 또 어디에다 가면 또 마치지 비쏘다 죽을까 내가 이 시발이 비수정지야 시발이 아 딱 내네 그자? 응 야야 만약에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비수정지하여서 내가 쭉 다 가는거야 방송 방송 접어야 된다 이 대새끼 많네 대가리 자르고 절에 들어가야 된다 아아 물어내야 돼 미친 인간들이야 이 방송을 방송하기로 방송하기로 먹같이 알만데 그래도 방송하면 공인이잖아 우리도 삼루연인이지만 그래도 비수정지잖아 이런거 떨어져라 다니면 안돼 사람은 길인데 맛있다 야야 묵가리가 봐봐라 묵가리가 이제 삼발이 되다가 묵가리가 이렇게 온산폭게 돌아온다 묵가리가 웅마리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추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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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빨구요 고추밭이 고추밭이 고추밭이가 고추밭이 너 뭐해 내일 오감깨집을 모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기따. 응? 네. 손맛쳤죠? 오기는 줬다. 자, 돈 내 돈 안 내야 돼. 많이 빨아, 많이 빨아 안 해. 내 돈 안 해. 괜찮아, 나갈 거 먹으면 안 하는 건데. 아... 똑같은 거 반지 빼라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옛날 마냥 옛날 마냥 이빨이 막 금리 같은 거 낀 거면 금리라도 빼가 주지 마. 맨날 치워 보고 있다가 시골이 끓였다. 어. 한마디가 너무 흔적하네, 나도. 나는 이제는 솔직히 바람 녹는다고 입었는데 멀리서 너무 흔적하네. 응. 아니, 그거 뜨거운 거 아니야? 야, 살이 조금 빠졌네. 보니까네. 저번보다는. 5kg. 병원에 수수라고 했겠지만 5kg 빠졌다. 야, 야. 그럼 75kg가? 80kg 몇 kg? 46kg였잖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어. 고객님, 키가 몇이에요? 아니, 키가 몇이냐고 얘. 2m, 2m, 2m. 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는 키 160 몇 이상? 네. 160 몇 이상? 네. 내 생각에는. 어. 나 산책 많이 바꾼고 있는다고? 아이고, 아니야. 어묵곤. 젊은 사람들 나이가 한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갈까 봐. 한십부터. 한십부터. 닭밥 넣어라. 젊은한테 이빨잖아. 밥 많아도 이빨까? 네. 혹시 뭐하는지. 이 먹으러. 짱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짱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잘 먹으려구요. 응. 이빨, 이 먹으러. 이 먹으러. 아. 말하지 마라. 사오. 김밥도 신고하자. 저 기소중지 그날 제주도 갔다 와서 돈 냈어요. 기소중지 풀렸어요. 신고 사셨다. 돈 내. 돈 내가 기소중지 풀렸어요. 몇 재나 내가? 어. 많다고? 근데 나 진짜로 방송하면서 신고할 줄은 몰랐다. 에이 누나 이만 내비서 왔을 때 방송 끝나는데 사람 많다고? 아니. 둘이 있잖아 둘이. 둘이. 둘이 내려도. 와. 마지막. 마지막. 병원에서 장난이잖아 장난이잖아. 와. 왜 그러나? 그것도 재미로 뭐 한 두 번 가는 거나 괜찮은데 자꾸 하면 그것도 욕보이는 거잖아. 나 저거 진짜 깜짝 놀랬다. 방송하면서. 와. 와. 여보가 우리 그날 방송하면서 앉아있다가 뭐. 아. 진짜 리얼 리얼. 뻥이 아니고. 경찰 왔잖아 내. 누가 신고해가지고 내. 그렇지. 음. 이렇게 신고했어. 내일 수술 맞습니다. 의미가 사람을 튀깁니다. 큰 난다니까 진짜. 야. 그 칼 말아 야간다 놨죠. 내가 칼잖아 이해를 한다고. 야각이 스승질하고 신고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야각 그러면 나는 뭔데 어이여. 왜 그래. 억울함 봐라 탈바가지 한 번 얼마나 전하게 생겼노. 내가 와. 그냥 니 억울함 봐라 거울로. 낫다걸. 내가 또 야각하면. 야각하면 이해를 한다니까. 야각하면 이해를 한다니까. 어이여 어디 날 신고하노 야야. 아유 제쪽을. 응. 네. 감사합니다. 제쪽으로. 야야 이거 우리.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 마르남도 덥치하여. 이거는 요즘. 이 덥치가 안나와요. 고지기야. 어. 고지기야. 어. 뭐지. 어. 이게 우리 천혜야와 덥치인데. 언젠방. 언젠방이라고 알랬지 모르겠습니랑. 근데 이게 이런게 없소. 이게 스댄이라고. 근데 지금 스댄이 비싸잖아. 비싸니까 없는데. 이거 옛날에 스댄, 꼬무상 그래도 두고두고 쓰네. 이 집에는. 이거를. 이게 녹이 안되거든. 그러면 우리 다 오라. 여쭤말로 딱 안하게. 어 맞네. 원래 이거 딴 거 박히다 있거든. 그렇지. 깔끔하네 사람. 아우 스댄 봐. 주인 부닭해라 치키밟고. 이 동네 땅 이빨 사나면 밝아. 아니다. 유튜브 쪽으로 잘라낼게요. 짜잔. 팝콘TV의 조선창세입니다. 우리 큰아재같은 존재. 여러분 많이 많이 예뻐지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짜잔. 올리라고 빡빡. 지어 지었어.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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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쭉쭉쭉. 쭉쭉 바라라. 쭉쭉 바라라. 이번 김미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방송을 우리가 한심포도로 옮겨서 그때 다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왔어요 아기 시발 30개, 20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십쇼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어 우리 왜 이러나 예 오늘은 방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닭발 나는 뭐 오늘 빨리 먹잖아 그래 배부르다 닭발 먹자 와 해달리고 식사 식사 감사합니다 육전 한개랑 빼있는 닭발 있잖아 국물 닭발 진로 한 병이랑 콜라 하나 해달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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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명 그리고 새우 règles 젊은 애들 제일 많이 온 것 같았는데 이번 비옥이가 그리고 지금 요새 또 그 딴 데가 더 유명하대요 오빠야 오늘은 손님이 조금 덜 있네 금요일날 돼야 더 많네 생년이라 생각합니다 형 시끄러워도 얘기해주세요 시끄러워도 지금 방송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아서 진행해서 시끄러웠는데 그런 거 얘기는 돼요 알았나? 이게 백화점에서 샀어요 대가리빛 백화점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백화점 간다 현대백화점도 가고 신세계 가고 신세계가 갔다 왔잖아 이만 너무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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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몸이 좋아가지고 내 이맘빡이라 내 이맘빡이라 닮았다 요새 깻잎도 대가리빛기지겠다 아 대가리 삐깨질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서 가는가? 아이고 야야 신경쓸고라면 대가리빛기지겠다 이모 좋지 참하지 괜충붙춤합니다 이모가 많이 삐깨졌다 야야 아 괜찮아 라이가 먹으면 다 삐깨집니다 네 담수님 인동이십니까? 예 인동입니다 네 간식조차요 네 이모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일단 콩나물은 이만큼 주고 닭그릇은 유관하네. 무슨 여기 소박 그릇 같다. 소박 그릇. 소박 그릇과 콩나물 그릇은 너무 맛있어. 아깝다. 그지? 아깝다. 작은술이던거지? 그래. 너무 알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서 왔다고 일단. 닭그릇 존나 큽니다. 이거 닭발이 얹으셔야지. 아아. 소나물 닭발에 넣는거래 이거. 닭발에 넣는거래. 아 끈적처럼 먹으면 안되네. 무슨 시급에 시급까지 했냐고. 닭 끈적처럼 먹었다. 나는 국물하고. 고객님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거 모르고 먹었습니다. 나도 먹는건데 왜 이렇게 찢겨주나 싶어서. 그래. 국물인줄 알았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러더라. 야야. 오다가. 누가 닥쳐 먹냐고 물어보면 오다가 흘리딱해라. 응? 야. 소박아. 저거 아이가? 네. 틀린다. 깔깔이고 어디서나. 아우. 실발새끼야. 사낼꺼야. 이 개새끼야. 그거 저도 모르겠어. 이거. 샤넬꺼라고. 이 실발새끼야. 네. 이거 얇고 지랄아 나오다. 이거 어디 트렌드 젠더 하나 사주려고 지랄꺼야. 물어보라. 아우. 샤넬꺼야. 이거. 이거 닦아야겠다. 그냥 한심껏. 여기서. 유튜브 올라갈거는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여기서. 어. 욕을. 만드는. 원해서. 방송. 여기서는. 유튜브는. 그러겠습니다. 조선상세 얼굴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네. 이거. 이거. 같이 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욕쟁이 똥시리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 아우. 시발. 항상 få가세요. avaient trollkhidr leisure. בס Four vieWhare expenditures. Glowstick. 사랑한국이냄을 위해서 그 밑거ância 의견을 모여시갈거에요. 정 empezar 숙약하魔이죠. 오늘은 이렇게 니트는 어떻게 바랍ập acab도 가능합니다. Hoş فалог believed.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에 우리 스버 Ret country 보여드 script. 안녕하세요. exactamente north. enjoying it. Brooklyn. 주 unnie 우리 món smสเ estás. utors Л골 Louisiana. 책을 들見 könntesch volts.